데일리 비타민 추어블은 온가족이 맛있게 즐기는 종합영양제예요. 일상생활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11가지 비타민과 3가지 미네랄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요. 영양제 먹이려고 아이와 신랑이 아시나요? 영양제를 먹으려니 물이 없다고요? 이젠 걱정 마세요. 데일리 비타민 추어블은 입에서 사르륵 농든 샤벳 제형으로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으니깐요. 영양제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을까요? 마법같이 달콤한 망고 바나나 맛으로 누구나 맛있게 물 없이 씹어 삼키는 추어블이에요. 바쁜 아침 온가족이 다함께 입이 심심한 오후 간식처럼 오더독 하루 한 번 이정을 물 없이 맛있게 씹어 드세요. 맛있고 달콤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데일리 비타민